우리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엄마 모시고 와서 다시 얘기해보자 내 자리 마련해볼게 순진한 거니 바보 같은 거니 장담하는데 당신 어머니 안 달라져 세상에 오직 당신 아들을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분이야 어머니가 안 달라지면 당신이 달라지면 되잖아 당신하고 나 우리 둘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야?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된 건 당신 때문이야 지금 당신을 봐 이도저도 못하고 있잖아 어머니하고 나 사이에서도 우물쭈물 그러니 내가 선택할 수밖에 당신 말이야 지독한 결정장애야 뭐야 이게 그래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면 그렇게 해줄게 노 Bluetooth 렛츠 렛츠 노 själv 렛츠 노 참가 노 아, 어떡해. 우연 씨, 우연 씨, 일어날 수 있겠어요? 아,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? 조심, 조심히 일어나봐요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? 우연 씨, 괜찮아요? 이거라도 드세요 전 진짜 한심한 놈이에요 왜 그러세요? 어머님이 우연 씨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도 우연 씨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,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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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떡해.